1년 9개월 동안 사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직 씨, 마스크 한번 벗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벗어주셔도 돼요 벗어주세요 어머니 이제 나와주셔야 돼요 네 아, 제가 다시 한번 선생님이 포토타임 하시지만 하시고 네 근데 이걸 써달라 해가지고 야외야, 야외야 야외니까 벗어주셔도 되겠어요 아니, 구청에서 써달라고 했대요 네? 구청에서 써달라요 인간이 있는 건 그렇고 여기, 여기, 여기 여기, 여기, 여기 이 정도 가세요, 호정 씨 여기, 좀만 내리라고, 좀만 좀만 좀 가 저 뒤에, 뒤에 좀 나와주세요, 뒤에 위에 나와주세요 여기, 여기 네 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소집 해제 소감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간 복무를 하면서 참 느낀 점도 많고 잘 다녀왔다라고 생각됩니다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 및 가구도 어떤가요? 네 네, 지금 어 가까운 일정으로 봤을 때 뭐 콘서트도 있고 그렇지만 어 최대한 어 열심히 잘 준비해서 네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팬들한테 마지막 한 마디 해주시겠어요? 네 1년 9개월 동안 사실 길면 길고 짧으면 뭐 짧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제는 제가 잘 쉬면서 사실 어 복무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드리고 싶은 선물들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어 어 그런 모습 활동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저 팬들한테 가지고 아 몰라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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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